안녕 저희 지금 팬싸 가는 길이에요 인사 먼저 할까? 다 같이? 네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음악중심에서 뭘 했죠? 첫 1위 아니야 두번째 1위 오늘 첫 1위 상을 받아가지고 생각했어요 리운야 엄마 상 받았어 블링크 덕분에 저희가 1위 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리사의 태국어 소감 오! 아까 전화했었는데 그니까 너무 흥상 깊었어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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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сказать 그니까 고마워치